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대지사용권과 건물 일부 철거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04247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등 철거 등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지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3층 건물 중에 2층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층의 소유자가 철거를 당해서 폐쇄를 했죠. 폐쇄한 상태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79년 10월에 건물 2층은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2층이 다른 사람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상태인데, 그 당시에 건물 2층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토지는 조합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79년 10월에 토지는 조합 소유 상태였는데, 이거를 80년 12월에 건물 소유주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이 생긴 시점에서는 건물 2층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달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앞에 건물 2층이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당시에 건물 2층에는 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저당권을 경매를 통해서 건물의 2층을, 2층의 구분, 그거를 취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79년 10월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랐었고, 건물에 대해서 대지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80년에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같았습니다. 2층 건물 소유자가 토지 지분을 소유했다가 나중에 토지 지분을 다시 제3자에 넘어가서 원고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2층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피고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원고와 피고와. 그 상태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에 관한 등기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건물은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피고는 토지 대지권이 없는 상태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지권이 없는 상태로 지금 건물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법에는 법적 지상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이게 바뀔 경우 토지나 건물이 일시 한쪽만 바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 지상권을 인정해줘서 이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게 해주는 게 법적 지상권인데 관습법과 법적 지상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피고는 건물 법적 지상권도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고 관습법적 법적 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층만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대지지권이 없을 때 그러면 2층만 철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층만 철구할 수 있나. 1층, 2층, 3층이 있는데 2층만 철구할 수 있는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366조 경매로 인한 법적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다르죠.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갖게 됐지만 어쨌든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의 법적 지상권은 성지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적 지상권은 성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피고는 이 건물 2층을 경매로 통해서 인수를 받았죠. 그래서 법적 지상권은 성지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죠.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건물이 한 동이면 그냥 철거하면 되는데 3층 중에 2층만 지금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죠. 그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층만 뗄 수가 없죠. 예전에 반으로 떼는 경우는 건물을 반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반으로 해서 모퉁이를 가든다든지 3분의 1을 자른다든지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2층만 철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집행개시의 장애 요건일 뿐이지 판결을 속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철거는 권리남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사실상 철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1, 3층 임의로 철거할 수도 있잖아요. 철거하고 2층은 피고 소유니까 2층도 같이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지 청구를 기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인 거죠. 결국은 건물 투득 시에는 대지 사용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피고는 저당권을 통해서 지금 경매를 받았는데도 대지 사용권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철거될 의무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은 등기 부분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새 경매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경매할 때 대지 사용권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상가, 상가의 경우에 등기가 늦게 되는 경우에 가끔 저도 실무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등기는 있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거죠. 대지 사용권은 일반인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있느냐 뭐 2만 7천 1분의 10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중에 일부, 3분의 1, 10층 중에 4층, 5층 다 철거 가능하다. 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하라 뱅크의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다 21889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나은행이었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이 폐소했는데 상고 기각도 했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참가인이 있는데 건설회사가 리비아 개발청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리비아 개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니까 건설사는 원고에게 하나은행에게 공사이행 보증 절차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은행이 사하라 뱅크 그러니까 리비아 개발청이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는 사하라 뱅크에 원고가 지급보증을 해서 개발청 앞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리비아 개발청의 공사를 지금 건설사를 받았는데 리비아 개발청에다가 사하라 뱅크가 보증서를 넣어줍니다. 보증서를 넣어줄 때 사하라 뱅크의 보증서를 사하라 뱅크가 건설사를 잘 모르니까 하나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은행의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하라 뱅크가 그걸 믿고 보증서를 리비아 개발청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서는 국제 상업회의소에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형식적인 조건만 딱딱딱 채우면 바로 지급이 되고 안에 보증서가 있사 없냐 이런 건 전혀 관련한지 없이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일 규격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하나은행이 다시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이 지급 보증을 하게 될 때 혹시라도 실제로 지급 보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터울보증금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하라뱅크가 리비아 개발청이 만약에 건설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급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하라뱅크가 그 돈을 지급하고 사하라뱅크가 지급을 하면 통일 규격에 따라서 하나은행이 청구하면 하나은행은 그 규격에 맞는 청구만 있으면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은행이 그걸 지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 보증보험이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하라뱅크가 하나은행에게 보증계약 연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 시에는 지급 청구로 간주해야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보증 연장, 기간 연장을 청구하고 하나은행이 너 그거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지급 청구한 걸로 본다. 하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하나은행이 이거 기간 연장 요구를 확인을 다시 이제 보증보험사에다가 보냅니다. 보증보험사가 이거 보증 나중에 최종 책임이 되니까 그런데 서울 보증보험이 우리 연장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연장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 사하라뱅크에다가 연장 못 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사하라뱅크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말했죠. 이제 거절 시 지급 청구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 청구한 걸로 보고 하나은행은 돈을 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내준 다음에 하나은행이 보증보험사한테 어? 이거 우리 보증보험 줬으니까, 보험금 줬으니까 너가 보증사고 발생했으니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를 뭐냐면 이 사하라뱅크에 지급 청구가 적법한 거냐 아니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통일 규격이 있습니다. 통일 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지급 청구를 해야 그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어... 연장 청구를 했고 연장 청구를 거절하면 지급 청구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공문을 보냈지 지급 청구한다라는 그 표명혹의 서류로 보내지는 않은 겁니다. 그 서류는 통일 규격의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통일 규칙의 독립적 은행 보증은 통일 규칙의 요건만 충족하면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그 규칙상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갖추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그러한 통일 규칙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하라 뱅크의 청구에 대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해서 안 될 돈을 지급한 거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이 이 보증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사하라 뱅크가 지급 청구서라는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받아갔으면 그거 그대로 서울보증보험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급 보증청구서가 아니라 연장 요청서 연장 요청서를 보내고 연장을 안 해주면 지급 청구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낸 걸 가지고 하나은행이 통일 규칙의 요청을 따로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보증사고로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안을 소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거래나 복잡한 거래가 많은데 실무에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관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국제거래나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의외로 핵심적인 재점은 단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면 청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각 아니면 소멸시효가 도가했기 때문에 기각 아니면 이행 청구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이런 식으로 많아진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지급 청구에 서면 지수서만 있었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겁니다. 외국어가 되거나 외국 관련 소송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비슷한 쟁점이고 물론 이런 사건들은 여러 펌들이 붙기 때문에 복잡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의외로 결론은 간단한 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례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계약 해제와 사용이익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90-8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매매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두 명의 웨딩홀 운영자입니다. 피고는 웨딩홀 인수자죠. 그러니까 원고가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판 겁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는데 파기 환승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과 피고들이 웨딩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일 이전에 미리 양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들이 미리 웨딩홀을 인수로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 1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잔금대금 안 주니까. 그러면서 소송 중간에 원고 2가 다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 두 명이 같이 했던 매매계약이었는데 한 명이 하고 두 번째 원고 2는 나중에 추가한 거죠. 그러면서 원심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영업이익 상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합재권의 이행청구 그러니까 조합이죠. 두 명이 동업을 해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조합채무가 매매대금은 조합채권이 되는 거죠. 이 조합이 갖고 있는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이행청구할 때는 한 명으로 단조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이익이 영업이익이냐 아니면 임차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딩홀을 해서 수익 전부가 사용이익이냐 아니면 임차로 정도만 주면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 잔금채권이죠. 채권의 이행청구는 조합원 전체가 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원고 혼자 일만 제기했던 소장이나 청구는 부적법해서 이걸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고 2가 추가된 후에 한 이행청구는 적법하다. 그래서 그는 저약해도 적법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결국은 계약해제는 됐죠. 됐는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면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행청구가 있고 잔금을 지체했는지 여기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행청구가 언제 됐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계약해제를 판단하려면 그래서 원고 2가 추가된 뒤에 한 이행청구 그거는 적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해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고 나서 세제 후에 반환할 사용이익 받은 날로부터 돌려주면 그 사이에 있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임차료 상당이지 영업이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료는 한 2천만 원인데 실제 수익은 한 1억 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1억 원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그게 사용이익이다. 이런 걸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해 준 거죠. 두 가지죠. 조합채권은 반드시 같이 청구해야 된다.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두 명이 같이 동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행청구할 때도 반드시 두 명이 같이 청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딱 보이는 것처럼 원고 혼자만 할 경우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이익은 임료 상당이익이지 영업이익이 아니다. 지금 원심에서는 영업이익을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해서 파괴된 겁니다. 계약 해제 요건의 충전 여부는 실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라는 게 민법을 공부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한데 실무에서 특히 사건으로 만날 때 계약 해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계약 해제는 동시 이행으로 되는 게 많습니다. 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되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은데 내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 이걸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이행 지체 유지 해제권 발생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약간씩 요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판례마다 각각 사례마다 알아주셔도 되고요. 이 사례는 웨딩홀 사건이고 동업자가 있었고 청구할 때는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도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잔대교체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제가 인정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했처럼 쌍무계약에서 서로 양쪽 다 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무를 이해했다는 걸 입증한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제가 어려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사례처럼 웨딩홀 사례처럼 이미 부전을 넘겨준 다음에는 내가 이행할 건 없죠. 내가 이행할 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안 받은 경우에는 해제가 상태로 쉬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판사적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머리에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재건축과 명의 시작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1년 7월 8일이고요. 2021 다 209-2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건물 인도였습니다. 원고는 형부였는데 명의수탁자죠. 그리고 피고는 처제였는데 명의수탁자입니다. 그러니까 형부가 처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놓은 거죠.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 사건에서는 처제가 안 돌려준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83년에 1883년에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해서 피고 처제의 명의로 검 아파트를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 그러니까 한 20년 15년 가까이 지났죠. 2008년에 15년이 아니고 한 20년 25년 정도 지났네요. 25년 정도 지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가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4년 5월에 이제 그 등기가 폐쇄가 되죠. 그 등기가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처제가 2016년 14년 6월에 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파트의 등기를 처제 이름으로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고가 어 이거는 원래 아파트는 주택은 내 거였고 너가 이거 새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를 내놔라. 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원심은 새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있었다. 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2014년 6월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명의신탁에 관해서 돌려받게 돌려주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3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를 사고 나서 그러니까 피고 명의로 산거죠. 돈만 되고 피고 명의로 산거죠. 이 경우에 재건축이 이렇게 명의신탁 이게 된 경우에 어 태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 계약의 수용이나 협의취득 시 명의신탁 관계는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앞에 명의신탁은 종료가 됐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의신적 묵의신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지를 안 했다. 그래서 파괴하는 거다. 이거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지금 원심은 어 옛날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거를 폐쇄하고 새 아파트에 등기가 됐으니까 자연히 옛날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뀐 것만 뿐이지 명의신탁은 그대로 유지하다.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줘라.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원심은 새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안 본 겁니다. 대법원은 보라는 겁니다. 별도 아파트 보라. 왜 봐야 되느냐 조합이 수용을 해서 이거를 취득을 해버리면 조합 소유가 됩니다. 조합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처분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명의신탁은 거기로 종료됐다. 따라서 처분한 거 나서 다시 새로 받을 때 받을 때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을 못한 거죠. 아마 피고는 이제 뭐 그런 약정 없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새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명의신탁이 없이 곧바로 옛날 명의신탁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의신탁 부동산은 재건축 시에 종료된다.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주택 평가에 상당을 부당해두고 반환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된 시점에서 이제 보상을 받았겠죠. 아니면 평가액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주택은 5억이고 새 아파트는 7억이다. 그러면 2억은 더 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럼 5억은 부당액이니까 돌려줘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액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엄청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격보다 훨씬 올라가면 5억만 내고도 7억짜리가 15억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그 평가액만 반환이 된다는 거죠. 요즘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민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는 일단 다 정리됐고요. 다 정리돼서 명의신탁 관련해서 배임 행정 안 된다. 다 정리됐고요. 민사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안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판례도 대법원의 명의신탁 관리 정리하고 있는 판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너무 성급한 임차 계약자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4-21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청구고 했고요. 원고는 임차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못 주겠다 억울하다 라고 상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억울하다는 걸 인정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2016년 3월 25일 날 오피스에 임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22일에 입주하기로 한 달 뒤죠. 2년간 임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으로 잔금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완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가 피고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4월 5일 날 4월 6일 날 바닥난방공사가 오피스는 유법하다 공사가 어렵고 대체 카펫이나 전기패널 공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 계약자인 원고가 4월 6일 날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 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답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와 상관없이 피고는 4월 8일 날 공사를 의뢰하게 해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애초에 4월 22일에 입주하게 됐는데 4월 18일까지 바닥난방공사를 끝내버린 거죠. 문제는 이 4월 6일 날 문자를 보내고 확인 문자 보낸 게 계약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결국은 피고의 제안 임대인이 이제 보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 패널이나 카펫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행 거절을 말한 거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듯이 원고가 말한 최종적으로 바닥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이 아니면 공사 안되는 거죠 라고 물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해주겠다는 말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은 그럴 생각과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닥공사 나중에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임대인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한 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피고는 아직 임대인은 아직 이행지체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4월 22일까지만 바닥난방공사를 끝내면 되는 것이지 4월 5일 6일 날은 아직 이행지체가 안된 상태예요. 다만 제안을 한 거죠.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바닥난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는 아니다. 원심은 이거 바닥공사 안 하겠다는 말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더이상 계약 진행 이행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계약 해제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약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첫 번째 임대인은 바닥난방공사 4월 22일에 끝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4월 22일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무는 상호 동시 이행 관계에 있죠. 그런데 4월 6일 날 임대인이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바닥난방공사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임차인은 어? 안 해주겠다는 말이네?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닥난방공사 안 해주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취소하겠다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대법원을 보기에는 어? 이거 바닥난방공사 안 하겠다고 말한 거 아니다. 제안을 한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는 아직 이행지체가 안 됐고 따라서 4월 22일이 됐으면 바닥난방공사 이미 다 끝냈다. 그러니까 원고는 즉 임대인은 의무 다 이행했으니까 의무 이행을 안 한 임차인이 문제다. 따라서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끝난 겁니다. 이행기 전에는 이행지체가 안 되죠.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4월 6일의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해제가 안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되려면 이행거절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행거절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거는 임차인의 계약해제는 너무 성급했다. 적어도 문자를 확인해야 됐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안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물어본 상태에서 임재인은 바닥난방공사 다 진행해가지고 4월 18일에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한 겁니다. 결국은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사안은 계약해제나 이행거절 이걸 잘 말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시비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상속분 양도와 유료분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 210 49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장녀 원고가 상고에 있고 장남이 피고가 된 사건입니다. 파기환송기 사건인데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80년 5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 원고 피고 그 다음에 3명이 더 있습니다. 5명이 있었죠. 자녀가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기의 상속분 25분의 6을 피고 장남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장남은 25분의 10을 받게 된 거죠. 양도를 했습니다. 상속은 언제 일어났냐 2011년 9월 6일날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어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가 장녀가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산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서 명의신당 해지를 청구를 하고 이게 잘 안되니까 유료분을 청구를 합니다. 유료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 상속분에 대해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쭉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 상속분을 못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너무 많이 가져가거나 혹은 대부분의 어떤 경우냐면 미리 장남한테 막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많이 해서 재산의 반을 장남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받기에는 부족하죠. 다 못 받으니까 자기가 받을 거의 2분의 1은 장남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는 어쨌든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그것까지는 장남한테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의 상속분이 가장 커야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분이 가장 크면 클수록 클수록 유료분의 치매 부분이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피고에게 양도한 상속분 25분의 6 이걸 유료분 산정 대상의 증여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여러가지 줬었는데 그중에 하나인 아버지 상속분도 아들에게 준 게 맞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함이 되면 전체 모수가 커지니까 커지고 그중에 아들이 가져간게 커지기 때문에 유료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분 25분의 6 을 아들에게 준 것이 어머니부터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로 받은 것이냐. 아버지로 받은 거면 어머니 사망 위료분 산정 할 때는 제외됩니다. 유료분 산정에 포함된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료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한다. 산입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맞다. 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분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속인한테 너무 많은 재산이 갔을 때 그 재산의 일부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건데 많이 갔다 라는 건 최대한 많이 갔다. 근데 이 아버지의 상속분 25분의 6도 엄마가 아들에게 준 것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유료분 치매가 커지기 때문에 돌려받을 도인트 커지는 거죠. 대법원은 상속분 양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을 것을 아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증여가 맞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평생이 받을 증여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장려가 원심인정가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유료분 소송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도 명신탁이 아예 쟁점도 안 됐는데 명신탁이 아예 인정이 안 돼 버렸습니다. 인정이 안 되고 결국 거기는 포기하고 유료분만 가게 된 거죠. 유료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특정하게 모른 유언이라든지 증여로 너무 많이 가게 됐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좌하게 하는 건데 실제 재판에 가면 유료분 소송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생활을 아주 잘 하고 아주 부자 인 사람들이 하는 소송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잘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사에 대한 기대만 보장하는 좀 이상한 제도인데 의뢰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따라서 실무변호사들은 유료분은 어느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몇 가지만 알고 됩니다. 유료분 치매가 있다는 것은 특정한 상속인의 일생을 거쳐 증여받은 거 다 포함한다. 이거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 상속 계산 해서 자기 받을 몫 나눠 가지고 2분의 1은 자녀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유료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도 아시라고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9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수분양권 매매와 배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요. 사건 보류는 2014도 1210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임 미수 사건이고요. 피구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 완성됐죠. 무죄로 아마 바뀐 거죠. 이 사건은 업무상 행정배임 사건입니다. 명의 시작과 이런 거죠. 한번 보시죠. 피구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매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권 매매를 많이 하죠. 매매한 다음에 그거를 건설사에 가서 분양자 면의 변경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분양 갖고 나서 분양 대금까지 다 내고 나서 등기 할 때만 파는 사람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피구인들이 수분양권을 매매를 한 다음에 자기 것이 아닌데 매매한 다음에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배임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수분양권 매매에서 등기 이지는 문제가 타인의 사무라고 본다면 배임이 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냥 채무불이행이지 내 소유 물건에다가 대출 받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중매매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판결이죠. 지금 이중매매에 관련해서 타인의 배임에 관련해 여러가지 판례들이 쭉쭉 나왔었죠. 이중양도 양도담보 대물변제 예약 다 나왔는데 다 안됩니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배임죄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급부의 내용이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고 예를 들어서 지입계약상의 자동차 지입계약 차량등록사무 관리사무는 타인의 사무죠. 그런데 수부장권 매매 시에 등기이자 오면 타인의 사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니라는 본 거죠. 그래서 배임죄 안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 안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중매매와 양도담보 대물매매 약정 이거 모두 타인의 사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유일한 얘기가 부동산 이중양도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부장권 매매도 타인의 사무 아니라는 이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중매매 양도담보 대물매대 약정 다 안됩니다. 지금 타인의 사무 다 안됩니다. 오로지 부동산 이중양도만 타인의 사무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수부장권 매매도 안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혹시라도 착오 없으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중양도 이중매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에 대해서도 쭉 팔레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팔레공부 형사 음란물 제작과 소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993 판결입니다. 팔레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아착법 위반 음란물 제작했던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성된 사건이죠. 음란물 소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아착법에 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란물 중에 아동 청소년을 가지고 하는 음란물 있죠.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 그리고 소지 시청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작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처벌했는데 지금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게 되어있죠.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접 피해자들에게 촬영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네 영상을 찍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협박을 받았던 두려움이든 아니면 착오를 일으켰던 그걸 일으킨 피해자들이 직접 자기의 몸을 찍어가지고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162개였고요.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진 파일이 276개였습니다. 이 두 개 한 430개 정도 되는 이 판결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했다는 걸로 원심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죠. 첫 번째 피해자들에게 직접 찍으라고 한 것이 내가 제작한 게 맞냐 약간 이상해 보이죠. 제작은 처벌하는데 내가 직접 찍은 거 아니고 내가 촬영한 게 아니고 그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찍은 거 요거를 제작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갖고 있던 이 동영상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작이 인정된다면 그 제작된 영상을 소지한 것이 별도로 처벌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에게 지시를 해서 촬영하게 된 영상도 제작에 해당한다. 제작은 꼭 내가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들게 하게 지시한 것도 제작에 들어간다. 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작을 하게 된 걸로 인정을 하면 별도로 소지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소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할 수는 있다. 새로운 소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찍은 영상을 웹서버에 올려가지고 공유하다가 우연히 우편으로 다시 받은 경우 이 경우 내가 찍은 것을 대상으로도 다시 받았지만 이거는 소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찍은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은 소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지 중에 162개 피고인 제작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소지죄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제사건입니다. 제작하고 소지를 처벌하는 범죄 유형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죄 시에는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죠. 어쨌든 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복처벌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경우 불법 무기를 제작을 했거나 영상을 제작했거나 그 사람을 제작한 경우에 그 사람의 그 물건을 소지한 것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이 정도 판례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채권 이중양도와 배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판론로는 2015도 5.18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일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경법 위반 배임사건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성되는 것이죠.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15년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지금 이중양도에 관한 양도와 배임 이중매매 배임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관한 판례들이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중양도 이중 배임 관련한 판례들이 계속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계속 정리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올라왔던 대법 판결이 이제서야 정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거는 채권 이중양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적용법령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형정 배임이 있죠. 피고인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피해자한테 양도당부를 설정해주고 금전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양조담보로 넘겨주고 금전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피고인이 자신의 형한테 요양책 급핵책권을 양도해버립니다. 이중양도를 한 거예요. 두 번 양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 형이 7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 빌려준 사람 이분이 피고인을 배임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2015년대는 아마 유죄로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무죄가 된 겁니다. 채권 양도 후 이를 다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되느냐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본질적 계약 내용인 경우 이 사안에서는 채권 지금 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했는데 양도를 했고 이거를 이제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게 본질적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채권 양도의 채무 이행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내 사무인 거죠. 내가 이행할 사무이고 내가 이행할 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파기한 겁니다. 지금 배임죄에 관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이행 의무가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안 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인정한 경우가 부동산 이중 양도 빼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 이행하는 거 이거는 타인의 사무가 안 본다. 다만 몇 개는 있습니다. 몇 개 예를 들어서 집 차량의 차량의 차량 관리 등록 관리 의무 이거는 타인의 차량을 관리하는 게 본질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가지고 양도산보로 돈 빌리면 배임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 계약 같은 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계약은 타인의 사무가 되지만 채권 양도 이중 매매 매매 이런 것들은 그냥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타인의 채권을 내가 관리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매매 계약 내가 매도했으니까 이전에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관리할 의무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계약의 내용이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계약상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인공부 어부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팔레인공부 형사 나물반찬과 직영식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15일이고요. 선고일 사건 번호는 2020도 13815 판결입니다. 팔레인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상고는 이제 상고 기각됐죠.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품접백업소의 조리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유통목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식품접백업소의 등록을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제조가공업의 요건과 식품접객업의 요건이 다른 거죠. 그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대표자인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 맹장구와 싱크대, 국솥, 가스레인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사무실에서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이런 거 나물과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가 경영하는 지경점 5곳 거기에 나물을 반찬으로 제공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다 파는 건 아니고 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5개에다가 나물 반찬을 은평구 사무실에서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식당에다 보내는 거죠. 이걸 이제 검사가 식품접객업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되면서도 안하고 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고인의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에만 제공하는 반찬을 별도의 장소에서 만들어도 궁금하는 행위가 과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약간 애매하죠. 식당에 가보면 식당 주방의 조그만 편에다가 김치 담그는 거 막 보죠. 김치를 그러면 딴 곳에서 담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장소와 유통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장소가 다르고 옮겨서 가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소는 서울인데 지경식당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가져가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가공업은 별도의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 장소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식당은 식당의 청결도나 이런 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장소를 하면 그 장소 깨끗한지 안 한지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 음식영업신고자가 별개 장소에서 제조가공을 해서 자신의 음식점에 제공하는 것도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식당에다가 내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통과정을 거친 거라고 대법원은 본다는 거고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거죠. 식당 내에서 반찬을 제공, 가공하는 거는 손님 제공하는 건 식품저격업에 등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반찬을 제조해서 사실 식당에 제공하는 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과 시설기준으로 구비해야 되니까 여기서 법률의 취지상 이거는 유통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겁니다. 이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시는 이거 좀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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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